이번 시간에는 딸같은 며느리지만 알고보니까 아니었다 그런 시어머니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이고 맨날 우리 딸 우리 딸 하더니 정작 내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이고 이러니까 애가 안생기지 라며 자기 아들만 걱정하는 시어머니 그래요 아기라 영혼이 안생기겠네 원제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결국 시자였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다름이 아니고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아무리 잘해도 그냥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푸념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두서가 없을텐데 미리 죄송하단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9시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그리고 일 자체가 되게 널널한 편이구요. 반대로 저는 야근도 오지게 많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바로 어제였죠. 어제 오후에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핑 머리가 도는거야. 엄청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그대로 쓰러져버렸어요. 참고로 저희는 주말 부부인데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2시간 반 거리에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과로를 했다며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사는게 팍팍하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링거만 맞고 나왔어요. 그렇게 밤 10시에 퇴원을 했고 같이 있던 남편은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2시 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 7시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가 우리 꽁꽁이가 전화를 안받는다. 이게 어찌 된 일이고? 라며 자기 아들을 걱정하려는 말투로 아들 안부를 물어와요. 저한테? 아니 어머님 당신은 며느리인 제가 쓰러진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괜찮냐 소리 한마디 없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섭섭하죠? 근데 일단 티는 안냈고 글쎄요 어머님 뭐 출근 준비한다고 바빠서 전화 못받았겠죠? 이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저희 시어머니 말이 이랬습니다. 어이구 근데 너는 맨날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 남자도 못 버티겠다. 너 당장 거기 관두고 주말에 쉬는 회사로 가라. 그렇게 무리를 하니까 애도 안생기는거 아니냐? 딱 이러는데 이야 이때 느낀 기분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 무리를 해서 과로를 해서 쓰러진 환자한테 그 또 며느리한테 괜찮냐 소리도 없이 퇴근 후에 그냥 왔다갔다 했던 자기 아들만 걱정하는 전화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애를 쓴 것도 용돈 챙겨드린 것도 이 모든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당장 돌아오는 추석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걸 막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냥 이 순간 머리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추가? 짧은 시간인데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냐면요. 평소 제가 어머님 당신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늘 언제나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딸내미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또 당신을 그냥 엄마라고 불러라 이런 소리를 했으며 대화도 마찬가지죠. 늘 웃는 목소리로 정말로 살갑게 진짜 당신의 친딸처럼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라서 저 역시 그랬어요. 비록 당신이 저를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태도가 돌변한 거 아니 이게 당신 본심이겠죠. 자기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걸까요? 여하튼 그래요. 작년에 운이 좋았는지 저희가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됐고 또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를 통해가지고 비록 근무 강도는 되게 높지만 그 대신 연봉도 엄청 높은 지금의 현 회사로 이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어머님도 다 알고 있죠. 여하튼 그래요. 이런 바람에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아이 계획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시가 방문도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직을 하고 주말 부부가 되면서 지금은 연 3회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여하튼 남편한테 나 지금 어머님한테 이런 이런 소리 들여가지고 너무 서운하다 했더니 그래 나는 뭐 엄마 입장도 알겠고 당신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어차피 뭐 재사나 차례는 큰 집에서 지내니까 이번 조절 때 가기 싫으면 가지마. 이런 말을 해요. 청약 포기하고 좀 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 아파트 철근 이슈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가득이나 집값도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 굳이 청약을 들어가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또 하필이면 철근 빼먹은 그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돈 적당히 모았으니까 청약 포기하고 그냥 우리 집 근처 광역시로 이사를 하자. 어? 살림 맞춰가지고 신혼 분위기로 살자. 이거였거든요. 살림을 합친다는 말이 합가는 아닙니다. 이 부부 두 사람이 합친다는 거예요. 저요. 사실 정말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이도 낳고 남편 말대로 내려가가지고 알바하면서 적당히 살까 싶었는데 이번에 어머님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과연 우리 부부가 합친 듯 신혼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요. 항상 그렇게 딸딸딸 거려도 평소 본인 관점에서 뭔가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말도 툭 튀어나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 둘 다 고만고만한 집안 출신이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버리고 진짜 뼈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만 중요한 당신 입장 따위 제가 이제 알게 뭡니까? 위기를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결국 내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 세상에 엄마 같은 시모 없고 딸내미 같은 며느리도 없죠. 일단 용돈부터 끊으시고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친정에 가서 쉬겠다고. 2번 와 그동안 좋은 시모 코스프레 하다가 본색이 나왔다 이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쓰러졌는데 말을 이따위로 하는 시모라니 이런 시모는 잘해줘봤자 소용없어요. 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절대 잘해줄 필요가 없어. 이거 내 경험담이야. 제가 연 끄는 시모는 자기 아들 고딩 때부터 그랬어요. 정말 죽어라 알바 같은 걸로 고생만 오지게 시켰는데 말 그대로 진짜 해준 거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며느리인 제가 아주 잠깐이라도 일을 쉰다면 이거 내 아들 뜬 꼴 빼먹는 못됐냐라 라며 욕을 했어요. 용심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해. 님도 거리 두세요. 3번 아니 어머님 어떻게 병원에 갔다 온 사람한테 괜찮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들 걱정만 하고 쓰러져 있던 며느리 관심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시모가 당황하고 어버버 할 때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야 해요. 이렇게 대받아쳐야 두고두고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네요. 어쨌든 이번 차에 용돈 끊어버리고 명절은 그냥 친정가서 쉬겠다고 해요. 적어도 남편에게만큼은 이번 일 정확하게 말을 해놔야 나중에 쓸데없는 오해도 안 생기는 겁니다. 4번 예전에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 혼자 간병하느라 밤 꼴딱 세우고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가는 등 몰골이 그냥 말 그대로 썩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온 우리 시모 당신 눈에는 오직 아들 얼굴만 들어오는 건지 퇴근 후 잠깐 들렀던 게 전부인 당신 아들을 부여잡고 아이고 애비 얼굴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울더라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할 정도였죠. 아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당신 손녀랑 또 얼굴이 해골인 며느리가 바로 앞에 서있는데 아들을 부여잡고 징징 울어대니까 진짜 오만 장이 뚝뚝 떨어집디다. 네 됐으니 제가 서운했던 포인트랑 뭔가 비슷해 보이네요. 더 고생한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죠. 5번 야 이런 와중에 며느리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척도 안 하네 뭐 애 안 생기니까 회사를 그만둬라 라고 미친 건가? 6번 야 쌩판 모르는 남도 쓰러졌다 그러면 먼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법한데 아니 그게 돌인데 이거 뭐야? 그것도 자기 아들과 결혼한 여자한테 저 따위로 말을 한다고? 야 진짜 저였어도 그럴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팍 식어버렸을 겁니다. 정이 뚝 떨어지네. 7번 진 가족의 경우 평소엔 잘 안 챙기더라도 누군가 아플 때 혹은 위급할 때 또는 어려울 때 다들 알아서 발 벗고 먼저 나서고 그러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저 시몬은 쓴이한테 가족인 척 연기만 했던 거고 결국엔 뭐다 남이다 이거죠. 아니 이건 남보다도 못한 겁니다. 먼저 빈말이라도 괜찮냐 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게 사람이 기본이라고요. 그러니 쓴이도 앞으로 절대 가족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도 다 이야기하라고. 8번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어 다르고 아 다른 건데 말이지 저 시모 말하는 꼬라지 보니 앞으로 대접받긴 글렀구만 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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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저 예전에 수술하고 배액관을 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배액관 때문에 샤워를 혼자 못하니까 저희 신랑이 퇴근 후 병원에 와서 저를 돕곤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루는 시모가 오후 6시쯤 문병을 왔어요. 그러자 그 뒤에 들어온 아들을 보면서 당신 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불쌍하다는 듯 아이고 너는 뭘 이렇게 매일매일 오냐 일도 힘든 사람이 자 이제 얼굴 봤으니까 엄마랑 가자 이라는가 순간 오만정 다 떨어지고 마음도 팍 식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벌써 5년이나 흐른 옛날 일이지만 지금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10번 이게 말이죠. 며느리 쓰러진 거 이게 즉 쓰니 즉 며느리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얘는 와 쓰러지고 날리고 괜히 우리 아들만 힘들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아무 따위도 안 묻는 거지 뭐 추가 2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쓰러진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그런 겁니다. 평소 저를 대했던 모습이랑 이게 진짜 너무 차이 나니까 뭐야 이게 싶었던 거죠. 댓글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간 걸 시무도 아는지 궁금하네요. 이 댓글은 제가 순서를 틀렸네요. 이게 먼저 달렸던 댓글입니다. 평소처럼 며느리가 아닌 아들한테 전화했다가 안 받으니까 혹시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건지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병원으로 왔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2번 시어머니가 아프면 친정엄마 아픈 것처럼 걱정되고 그럽니까? 예 옛날엔 정말 그랬는데 이제는 다신 안 그럴 거라고요. 3번 아니 어떻게 나를 낳고 키워준 친엄마보다 시엄마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솔직히 누구라도 본인 자식을 죄송합니다. 이것도 뒤에 댓글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딸내미라 불러도 진짜 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기본 도리만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괜히 오바해가지고 잘했네 어쩌네 이런 억울한 마음 없도록 하자 이거야. 추가 3 댓글 보고 욱해서 한 번 더 씁니다.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땐 제가 정시 출퇴근을 했었던 만큼 주말 야간 간병을 두 달 동안 저 혼자 다 했어요. 물론 힘들고 싶지 않죠. 근데요. 저는 이게 딱히 귀찮다거나 싫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가 딸 같은 그런 아이니까. 이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랬거든. 얼음짱 같은 우리 친엄마보다 따뜻한 말 해주고 힘들어도 기운 나게 해주는 시엄마가 훨씬 더 내 친엄마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 따위 영혼이 안 생기겠죠. 댓글 1. 얼음짱 같은 마음을 가진 엄마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친엄마와의 사이가 마냥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따뜻한 말을 해주는 시모한테 뭔가 그런 온정을 느꼈나본데. 네 맞아요. 결국 내 엄마가 아니라 남의 엄마나 이겁니다. 그나마 결혼 초기에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냥 기본 도리만 하세요. 그런데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의 엄마니까. 어? 내 엄마 아니잖아. 자기 자식이 우선적으로 걱정되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엄마도 아내도 이해가 된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노선 똑바로 해야지. 참 무책임한 인간이로구만. 2번 추가 보니까 이제야 정확히 알겠네. 자기 아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쓰러져가지고 아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또 1년에 시가 몇 번 안 오는 것도 죄다 싫고 안 입고 온 거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엄마 입장도 알겠다는 남편은 뭡니까? 자기는 뭐 중립이다 이건가? 뭐 스위스야? 3번 추가 글 보니까 더 답이 없네. 시가 근처 가가지고 살자는 인간부터 정리를 하세요. 특히 양쪽 입장 둘 다 이해된다는 님 남편은 언뜻 보기엔 중립 같지만 아닙니다. 망언을 한 자기 엄마 편이죠. 내 댓글. 중립은 개뿔. 자기 엄마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도 하지 않도록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분들 보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